깨어 있는 거 하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깨어 있으면요. 성경이 읽혀요. 깨어 있습니다. 정신 차리면 그때 보입니다. 그 성령과 접속이 돼요. 불교 같으면 깨어 있으면 그게 그대로 여러분 참나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한번 느껴보세요. 딱 몰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을 몰라 하고 한번 무시해 보고 딱 내 정신만 차리고 있어 보면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얼마나 흐리멍텅하게 살았는지 아실 수 있어요. 정신 차린다 하기에 정신 딱 조인 겁니다. 딱 정신에 몰입을 하는 거죠. 주먹 보세요. 주먹이다 뭐다 하진 마시고 그냥 보세요. 거기 마음이 평온하죠. 아무것도 없죠. 아는 놈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선사들이 설법할 때 딱 충격력법들을 쓰는 게 딱 정신만 정신 차리면 이미 참나 해요. 부처가 뭡니까? 방금 딱 그 상태. 이걸 계속해요. 제대로 견성한 선사랑 살면 견성하게 돼 있어요. 왜? 이 짓을 밥 먹다가 하고 뭐 하다 하고. 따로 참선을 막 용맹정전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같이 살면 깨닫게 돼 있어요. 정신 챙기는 법을 아니까. 보니까 스승은 늘 정신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자꾸 박수 칠 때 한번 차려보고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 만날 때마다 한 번씩 질문 받을 때마다 챙겨보고 챙겨보고 어떤 스승은 숨어있다가 뒤통수 치고 그런대요. 그럼 딱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방심할 수 없잖아요. 사주경계 상태로 딱. 정신 챙기고 있는 게 이게 참나 상태예요. 처음에는 내 용을 쓰니까 이게 참나인지 애고인지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아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날 알 때 이제 그 선문답에 깨달았다 할 때가 어느 날 알 때예요. 그 전에 무수하게 이런 짓을 당하다가 어느 날 탁 알 때가 와요. 자연스럽게 알 때. 아 이거군요. 분명히 내 정신인데. 분명히 내 정신인데. 탐진치. 생각, 감정, 오감이 아닌. 그걸 알아차리는 그 인식 능력 자체의 그 마음이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아요. 두 마음이 구분되면서도 이제 하나로 통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마음 딱 알면 자기 마음의 중심점을 찍었기 때문에 자유가 옵니다. 이제 희노열하게 생각, 감정, 오감에 그냥 안 끌려다녀요. 딱 중심 잡고 살아요. 자기 정신, 자기가 주인공이 돼요. 자기 마음에 그때 주인공이 돼요. 그러니까 수처, 작주. 어디를 가건. 아니면 어디를 가건이란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하는 거는 내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습니다. 내 육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간다는 건 뭐예요? 육근의 그냥 내용들만 바뀌는 거예요. 산이 바다로 바뀌고 그게 도시로 바뀌고 그렇죠. 색깔만 바뀌지 내가 어디 갔다. 수처, 어디 가는 곳마다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다 내 참나 자리에서 VR 끼고 보듯이 내 마음 작용 보는데 마음 안에 화면들만 바뀌는데 수처. 어느 곳을 가건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죠. 아니 내 오감만 바뀌는데 오감 따라 이제 생각, 감정 바뀌겠지만 오감 바뀌는데 주인공이 나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알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늘 이 모든 걸 알아차리는 내가 주인공이다. 알아차리니까 생각, 감정, 오감이 존재하고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수처, 어느 곳을 가든 작주, 내가 주인이다. 그 자리에 주인이 나다. 왜? 나로 인해 지금 이 오감이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존재하고 의미를 갖게 됐다. 수처, 작주, 입처, 계진, 내가 서 있는 곳은 다 참되다. 왜? 다 참나 작용이니까. 내 참나가 생각, 감정, 오감을 놔둬서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서 보고 계신 이 모든 곳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참나 작용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는. 객관적으로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마음에 나타나는 것만 보세요. 어제도 학당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 있었던 것 같은데 반야바람 일경 제 강의에 이게 공하다고 하는데 분명히 있는데 이게 분명히 있는데 왜 이게 없다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 계셨던 것 같아요. 왜 없다는 거죠? 분명히 있다고 하는 이게 색깔, 소리, 맛을 보면 또 맛 냄새 맡으면 향기 이 촉감, 오감 정보 말고 뭐가 있어요? 분명히 있다는 게 그 오감이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오감은 이 펜이 나랑 별개인 줄 알았더니 그거를 불교해서 법칙 그럽니다. 집착집자해서 법칙 분명히 이건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 만법이, 만법이 만가지 정보죠. 펜은 펜대로의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이건 이것대로의 법칙이 있고 만가지 법칙들이 온갖 존재들이 다 나랑 별개인 줄 아는 게 별개고 독자적인 실체가 있다고 믿는 게 법칙입니다. 그럼 법칙을 깨트리면 뭐가 돼요? 제 강의 많이 들으셔서 이제 알죠? 법칙을 깨트리면 쑥스러우신가요? 법공이죠. 법공 법공이 결국 뭐예요? 만가지 존재가 나밖에 독자적 실체가 있는 건 줄 알았더니 내 오감 작용일 뿐 내 육군 작용일 뿐이더라. 내 육군이니까 내 정신이죠. 내 정신 작용이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 세상 내 참나의 작용이니까 참되고 어디 있건 어느 오감을 만나건 내가 주인공이고 그 오감의 작용들은 참나가 청정하면 이놈도 청정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냐는 그럼 이게 공으로 보입니다. 그땐 참나가 공하니까 참나의 작용도 공하 그런데 그래도 이게 밖에 있는 것 같은데 더 하세요. 군말 안 나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게 견성이에요. 견성이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왜? 또 깨어있을 땐 알 것 같은데 깨어있을 땐 알 것 같아요. 참나 상태니까 그런데 의식이 탁 더 다시 다운되면 어때요? 다시 애고 상태로 돌아가면 치가 작동해서 어리석음이 아닌데 있는데 분명히 이거 있지 않아요? 진짜로? 근데 그때 다시 깨어보세요. 깨어나 보세요. 정신 딱 조여 보세요. 정신 딱 붙잡으면 그러면 자 깨어있음 힘이 51%가 되면 생각감정 오감힘이 49%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내 것으로 보여요. 내 작용으로 그런데 이 힘이 더 커지고 깨어있더라도 참나의 힘이 49% 이하면 여전히 바깥이 더 커 보여요. 내 몰입력이 내 몰입력이 더 딸립니다. 대상보다 그럼 이 놈이 소화가 안 돼요. 안 먹어져요. 그런데 내 참나 힘이 더 커지면 참나가 더 강력하게 느껴지면서 생각감정 오감이 참나의 작용일 뿐이라는 게 분명해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생각감정 오감일 뿐이고 그 모든 것들은 참나 작용이니까 본래 텅 비어 공하다 이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청정하고 본래 열반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짓을 하루 종일 해보세요. 몰라 하고 생각감정 오감 보고 이놈들이 참나 51%가 돼가지고 경험해 보세요. 뭐가 더 이기나 참나가 이기면 그놈들이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고 공으로 보입니다. 1초라도 좋으니까 그런 선정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해보시고 그때 그 체험 속에 체험에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뭐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 참나의 작용이다라고 딱 선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참나를 보다가 선언을 하셔야 돼요. 지혜로 그 말이 힘이 있게 인가가 되나 그럼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명상하다가 명상은 지금 전세계 다 하고 있고 누구나 하다가 참나 체험도 해요. 그게 참나인지 모르고 체험해서 그렇지. 제 얘기 하나만 참고하세요. 알아차리는 자가 참납니다. 마음이 고요하되요 황홀하되요 뭐라고 해도 황홀한 줄 알아차리던 자리가 있고 고요한 줄 알아차리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진짜 고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 찾으면 생각감정우감이 난리를 쳐도 그 자리는 고요해요. 항상 태풍의 눈처럼 고요해요. 이 자리 알아내시면 동정간에 이제 안 흔들립니다. 마음 참나 체험은 고정도까지 선정체험은 고정도까지 하셔야 되고 지혜는 고 체험을 가지고 방금처럼 딱 체험하다가 참나는 창라가정 영원하고 불변이고 알아차리고 에고는 무상하게 변하더라 이 소리가 힘있게 나오는지 그 명상체험을 통해 이게 아공 단계고요. 자아의 진리를 깨닫는 단계고 이제 법공 마음법의 진리를 깨닫는 단계는 마음법은 생각감정우감일 뿐이요. 일체는 본래 참나의 작용이라 참나랑 둘이 아니더라 이 말을 하실 때 파워풀하게 말이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반야의 힘은 간단히 검증할 수 있어요. 선정의 힘은 참나랑 얼마나 만났고 얼마나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는 힘이 51% 이상인지 에고보다 더 밀리는지 에고보다 더 센지 검토해보시면 알 수 있고 반야의 힘은요. 이거 보시면 알아요. 자 딱 그 정신 차리고 말하면 더 좋고 정신 안 차리고 말했더라도 내가 그 지혜를 선포했을 때 마음법은 참나의 작용이야 했을 때 정신 차려져버리는지 깨어나버리는지 그리고 그걸로 다른 생각들이 승복하는지 그 말에 다른 잡념들이 알았어 하고 피하는지 아니면 놀고 있네 하고 덤비는지 마음법은 참나의 작용이다 그런 소리 하면 좋냐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면 그것도 어디서 뭘 듣고 와가지고 이러느냐 이러면 스스로도 그러게 내가 미쳤나 봐 이러면 아무 힘이 없어요 이 말은 근데 딱 선포했더니 탐진치가 일어났는데 욕망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끓는 욕망이 일어났는데 이 욕망 또한 공하다 했더니 욕망이 어이구 들켰네 하고 싹 사라져 그 말씀의 힘이죠 그게 반야의 힘이에요 반야는 꿰뚫어보는 지혜니까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실체가 드러나버렸기 때문에 잡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선정이 찾아와 버려요 그래서 말씀만으로 선정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여러분이 속말을 속말이죠 속말로 딱 생각을 일으켜서 선포했을 때 이건 이거야 했을 때 그 결택력 그 힘이 있다면 반야의 힘이 있다면 이 말에 마음이 진정돼 버리고 평온해지고 너무 자명해서 할 말이 없어서 승복해버려요 이거를 맛보라고 선사들이 예전에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 삼삼은 구 할 말이 있으세요 삼삼은 구 아무 할 말 없으시죠 요게 요정도가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야 돼요 요거는 삼삼은 구라는 지혜를 가지고 선정에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음법은 공하다가 삼삼은 구정도의 힘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탐진치가 일어나다가도 실체가 발각됐다 태각하라 정체가 들켰다 마음이 평정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안 거예요 진짜로 내가 진짜로 아는지 가짜로 아는지는 그걸로 보면 알아요 내가 그 말을 하고 그 생각을 했을 때 이 힘이 어리석음을 51% 이상 물리치고 극복해내는지 물리치는지 실제로 어리석음 선정이 진짜 힘이 있다면 에고의 이 산란함을 탐내고 분노하고 막 산란한 마음을 참나각성이 물리치는지 보셔야 되고 지혜는 무지를 물리치는지 보셔야 돼요 지혜가 딱 등장하면 어리석던 생각이 싹 물러가고 평정이 되는지 어떠세요 이게 되면 죽일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 아곡만 얻어도 뭐죠 아곡만 얻어도 막 탐진치 역경 승경을 만나서 막 기쁘고 괴롭고 할 때 뭡니까 나라고 하는 거는 무상고 무하다 생각감정 오감일 뿐이요 무상고 무하다 딱 이 말을 하셨을 때 그 말을 가지고 평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끓던 번뇌들이 그 말을 가지고 평정이 돼야 아공을 깨달은 아라한이 될 수 있고 복공을 깨달은 견성도의는 마음법은 본래 공하다 이 한마디에 역경 승경을 극복할 힘이 나와야 돼요 이건 어떻게 나오느냐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려면 참나 상태에서만 육바람일이 작동한다고 그랬죠 참나 상태에서만 지혜가 작동합니다 무조건 참나에 먼저 접속하신 다음에 정확한 사정을 이해한 다음에 꿰뚫어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이거다 그거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이 힘이 없으면 어느 종교 아무리 가서 해도 기도를 하고 믿습니다 믿음이 허약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허약하면 자 만법이 공하다에 준하는 게 기독교식으로 봅니까 일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할 때 딱 진정돼야 돼요 그 말에 모든 게 탁 승복돼야 됩니다 내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여 일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말을 했는데 내 영혼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럼 이거 말씀에 힘이 없죠 왜 없을까요 성령에서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혈육의 자녀가 주소 듣고 따라한 거예요 이러면 좋겠다 하고 그러니까 말이 힘이 있습니까 일체가 하나님 그러니까 안수를 해도 믿음이 약한 자가 하면 힘이 없다는 게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속으로도 사해지면 진짜 좋겠다 힘이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 상태에서는요 하나님 상태에서는 본래 병이 없으니 본래 병이 없다 본래 죄가 없다 이 말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바뀝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이 아파도요 몸이 본래 공화인데 병이 어디 있어 딱 하면 정신력으로 몸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깨어 있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를 또 이 말만 듣고 혼자 막 선포하고 계시면 안 돼요 아무 힘이 없어요 이치도 모르는데 이치를 모르고 하는 건요 일시적인 효과밖에 안 나요 참나 상태에서 이치를 알고 해야 돼요 참나 상태에서 자명하게 이거 과학입니다 과학 영적인 과학이에요 참나 상태에서 참나와 애고를 오래 관찰해 보니까 어때요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결론이 납니다 애고는 무상고부와 참나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지복이고 거기는 텅 비어있는 열반의 자리다 그리고 더 연구해 봤더니 어때요 그 열반의 자리 청정한 자리 진여의 자리에서 변화하는 현상계의 모든 생각감적 오감의 만법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본래 둘이 아니니까 하나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법의 세계에서 겪는 고통 슬픔 분노 이런 것도 본래 공한 거고 본래 참나의 작용이니까 내가 영원한 참나가 지금 이를 불리고 있는데 내가 왜 거기 껴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탁 놓고 맡겨버립니다 고수는 이게 어디나 있어요 베네딕트 규칙서 최근에 제가 주문 하나 해서 받아 봤는데 거기 그 말이 딱 써 있습니다 모든 힘든 일 겪으면 그리스도에게 던져버려라고 나와요 진짜로 던져버려라 주인공한테 맡기고 던져버려라 불교 기독교 답이 하나예요 성령자리에다 던져버리는 왜 그 모든 걸 내 것이냐 집착하고 이게 아집이에요 아집이 날아갑니다 이 성령 안에서 참나 안에서 살다 보면 아집이 날아가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난리치고 있지 일체의 진짜 뿌리는 참나고 진짜 주인은 하느님이다 하는 거 알면요 애고가 힘이 빠지면서 애고가 이제 오히려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겨요 그동안 내가 어리석어서 난리치고 다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자연스러운 일에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리석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난리치고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인과에 따라 진행한 일도 그거 아버지 저거 아버지 저거 막 며칠 전에 준우가 또 진화해가지고요 가서 장난감 큰 걸 딱 잡더니 아빠 이걸 사면 준우가 웃을 것 같아 오묘한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굴려서 치더라고요 갖고 싶어 탐욕을 드러내면 안 사줄 수 있으니까 아빠의 그 아빠 내가 웃으면 좋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더 굴려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꼼수죠 그래서 애고가 이렇게 진화합니다 다섯 살인데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벌써 애고가 이래요 조금 조금 맞춰주면 업 돼가지고 난리치고 조금 좌절시키면 막 오열하고 얼마 전에 인터넷에 준우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바닥에 준우만한 꼬맹이가 쓰러져 누워있어요 심각한 사진인 줄 알았더니 엘리베이터를 버튼을 누나가 눌렀다고 지금 쓰러져가지고 바닥에서 막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준우도 오열한 적이 있었거든요 먼저 눌러야 되는데 못 눌러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여기 준우 세웠다가 준우가 막 이렇게 째려보고 여기서 2층을 지가 못 눌렀다고 일어난 일이었어요 엄마가 눌렀다고 엘리베이터를 들어와서도 삐져가지고 자 조금만 좌절되면 바로 분노로 갑니다 애기들을 관찰해 보세요 탐내는 거 못 감추죠 솔직하게 그러니까 솔직하게 드러낼 때 인간 애고성이 잘 보입니다 어른들은 왜 잘 안 보이지 않으세요 사기를 겁나 쳐요 아닌 척합니다 속으로는 마음은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그쵸 이 물건 하나 참나 마음은 이미 붙잡고 있어요 영혼은 마음은요 자 이거 뭐 이거 어디 쓸 데 있나 이러면서 속으로는 자기를 진정시켜 겉 신경 써야죠 표정 신경쓰게 한둘이 아닌데 애기들은 확 드러내잖아요 그럼 더 중생성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을 보면 더 잘 보이죠 왜 완전 노골적이잖아요 걔네들은 부끄러움도 없냐 그러면 중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탐진치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잘 드러나는 걸 가지고 은밀한 것까지 연구하셔야 돼요 똑같아요 교묘하게 감추고 있지 똑같아요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더 교묘하게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속이고 있습니다 탐진치뿐이에요 그래봤자 그래봤자 또 뭐죠 뭐 호박에 뭐 줄 긋는다고 수박대냐 뭐 이런 것처럼 그래봤자 탐진치 육바라밀과 탐진치는 절대로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섞어서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보면 구분이 쫙 됩니다 그래서 아공복공을 가지고 탐진치를 다스리는 연습을 해내시지 않으면 돌을 백날 닦으셔봤자 여러분 자기도 안 듣는 그 진리를 평생 추구해봤자 누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이 세상을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도 안 듣는 그 진리를 자기도 안 따르는 진리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선포해보세요 자기가 따르나 그거 큰 공부 하신 거예요 지금 학당 오셔서 뭐 다른 거 제발 중한 게 아니고 틈날 때마다 참나랑 하나가 되시고 참나 상태에서 관찰해본 내 애고의 진상 또 관찰해보고 애고의 실상도 그리고 참나의 실상도 관찰해보면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혜는 있는 그대로 알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거짓말 안 보태고 있는 그대로만 알면 돼요 내 애고는 쭉 관찰해보니까 참나 상태에서 깨어서 오래 보니까 무상고 무하더라 그리고 탐진치가 본성이더라 그래서 기독교에서 인간의 인간의 본성은 죄성이다 하는 겁니다 탐진치가 본성이니까 악하다는 건 아니에요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악은 아닙니다 이 성질 때문에 악을 잘 하고 다닌다는 거지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악을 저지를 소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악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탐진치거든요 살인사건 날 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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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보면 뭐예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거기 있습니다 뭔 짓을 파고 들어가도 탐진치가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탐진치가 거기 있으니까 모든 죄의 원흉이다 해서 탐진치 근데 인간의 애고는 본성이 탐진치다 아이고 이거 애고는 못 쓸 거네 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게 이 죄성은 육바람일과 만나면 죄로 발현되지 않아요 독성, 삼독이죠 이게 독성은 있지만 여러분 만물은 다 독성인데 우리 그것도 다 맛있게 요리해 먹고 약으로 만들어 먹거든요 조제만 잘하고 법제만 잘하면 나를 살리는 데 쓰입니다 이 독성을, 이 죄성을 어떻게 잘 살려 쓰느냐가 보살도입니다 살려 쓰는 비방은 육바람일 밖에 없어요 그 중에 선정과 지혜 그래서 선정과 지혜부터 먼저 얻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늘 틈날 때마다 지금 제 얘기 듣고 듣는다고 또 정신 팔리시면 안 돼요 내가 내 우주에서 내 우주에 나타난 유농식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야 돼요 수처, 작주, 입처, 계진 어디 서 있건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 지금 주인공이세요? 여러분 정신 안 차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주의 변방의 티끌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정신 딱 차릴 때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내가 왜? 내 중심으로 우주가 알아차려지거든요 이 기적 같은 신비를 계속 일상에서 체험하셔야 돼요 정신 딱 놓으면은 여러분은 변방에 아주 헤매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탐진체에 빠지면 그게 심화됩니다 정신을 딱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을 놓치는 순간 우주의 변방이 있어요 내가 중심이 아니니까 그런데 탐나는 물건을 만났어요 여러분 더 우주의 변방으로 갑니다 그 순간 탐진체에 심하게 빠져버린 그 순간 정신을 놓치고 탐진체에 끌려가버린 순간 여러분은 정말 우주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정신 딱 차리는 사람은 정신 딱 챙기는 순간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순간 다시 우주의 중심자에 회복합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 일체가 내 마음의 작용이고 이 우주라는 건 내가 경험하는 생각, 감정, 오감일 뿐이요 그 모든 것은 내 정신의 작용이다 일체가 내 정신 유심조다 내 정신에서 만들어진다 하고 알고 계시면 이 말을 딱 했는데 힘을 가져버리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니까 선정만으로는 안 되고요 선정에 들 때마다 아공, 벗공 더 나아가서 구공이 뭡니까? 내 안에 육바람이 있더라 구공이 인가 어려울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구공이 더 쉬운 부분이 있어요 다 하려면 구공이 어렵지만 접근하기는 또 구공이 더 쉽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깨어 계시면 정신 차리고 계시면 평소보다 더 관대해지지 않으세요? 그럼 내 안에 사랑이 있구나 이거예요 왜 참나랑 만나면 내가 더 관대해지죠? 참나의 진리가 속성이 사랑이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그리고 흐리멍텅하던 내가 참나 상태로 있으면 정신 차리면 더 자명해져요 일상에서도 아세요 여러분 시험공부 이번에 수능도 있었지만 시험 볼 때 정신 풀고 보는 게 나을까요? 정신 차리고 보는 게 나을까요? 정신 차려야 모르던 것도 기억납니다 정신 풀면요 아는 것도 잊어버리고요 같은 문장도 아무리 읽어도 눈에 안 들어와요 눈 풀고 공부하는 애들 보시면 딱 알죠? 도서관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떤 애 눈이 풀려 있습니다 걔는 아마 같은 페이지를 몇 시간째 읽어도 이해 못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눈 딱 정신 차리고 눈 또 철옹철옹해져서 딱 읽으면 1분이면 읽을 내용 읽고 이해할 내용을 눈 풀고 공부하면 아무리 봐도 남의 얘기예요 읽는 행위만 하고 있지 내 뇌에 어떤 자극도 못 주고 있어요 정신 차리냐 놓쳤냐 이 차이가 정신 차리면 차명해집니다 정신 차리면 사람이 공정해져요 유혹도 이겨낼 힘이 생겨요 거기서 그리고 정신 차리면 수용이 돼요 자 내가 큰일을 당했어요 그럼 눈 풀고 있는 사람은요 눈 풀고 술 먹고 있는 사람은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상황은 나는 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근데 그러다가 보통 영화 보면 어때요 배경 음악 바뀌고 막 긍정적인 음악으로 딱 정신 차리면 갑자기 변화가 시작되죠 거기서부터 참나로부터 정진력이 또 나옵니다 거기서 정진력이 나와요 눈 초롱초롱하게 빛날 때 정진력도 나오고 현실에 대한 수용력 아 이럴 때가 아니야 수용할 건 빨리 수용하고 가는 게 맞아 그럼 지혜로워진 거죠 공정해지죠 남까지도 생각하게 되고 깨어있음 하나로 인해서 딱 내 안에서 육바람이 작동하는데 이게 구공이에요 내 참나 안에는 공성 텅 빈 것만이 아니라 이런 여섯 가지 좋은 덕목들로 꽉 차있는 공성이다 해서 갓줄꽃자 써서 구공입니다 벚꽃 같은 건데 벚꽃의 극치에요 갓줄꽃자 써서 구공은 벚꽃은 마음법이 참나 작용인 줄 아는 게 기본인데 이제 참나 작용인 것들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이 음양오행 육바람일의 진리로부터 나온 거다까지 아는 게 구공입니다 그럼 우주에 대해서 더 알 게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신 거예요 텅 빈 공성이 내 안에 있다 참나 자리가 있다 아는 게 아공입니다 애고랑 내가 나라고 여겼던 애고가 아닌 진정 공한 내가 있더라 아공 벚꽃 알고 보니 이 공한 나로부터 우주가 나왔더라 벚꽃 구공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음양오행의 원리 뒤로 나왔더라 끝입니다 우주에 대해서 더 아실 게 없어요 이제 이거를 더 깊게 깊게 이해해 가시는 것 뿐이에요 우주의 음양오행 말고 다른 진리가 있지 않고 이 참나 자리는 공한 자리고 시공을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무슨 진리가 업데이트 되는 일도 없습니다 더 진리가 천년 전에 발견된 진리가 그 진리지 다른 진리가 없어요 이 철학은 달라요 과학은 계속 변해가는 현상계에서 연구하지만 철학은 시공을 초월한 세계에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진리가 그냥 그 진리지 천년 전에 만나도 그 진리고 천년 뒤에 만나도 그 진리지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거긴 변화가 없는 세계예요 인과도 없고 변화도 없고 어떤 작용이 없는 세계 그래서 무슨 세계라고 그래요? 여여한 세계 똑같을려 똑같을려 천년 전에도 똑같고 천년 뒤에 가도 똑같습니다 철학이 공부하기가 좋은 부분도 있어요 시공을 초월한 영역이라 막막한 것도 있지만 제대로 천나 체험하면서 들어가면요 과학보다 더 선명하게 떨어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거 공부하신 분들이 예전에 다 도인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추합니다 공부법도 다 말씀드렸죠 요즘 드리는 말씀으로 항상 선정에 드셔가지고 틈날 때마다 참나 각성 선정은 직관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이게 선정이 여기까지 이 영역이 다 선정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반야의 영역이지만 선정에 들면 반드시 여러분 진리를 직관하게 돼 있어요 왜냐? 선정이 참나와의 합일이니까 참나랑 하나가 되시면 반드시 참나의 속성 정보를 아시게 돼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참나의 근본 원리를 반드시 육바람일의 음향오행 육바람일의 근본 원리를 여러분이 내일처럼 알게 돼 있어요 그냥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나가 돼버렸기 때문에 에고로만 살다가 참나가 돼봤더니 어때요? 참나 속사정이 나한테 알려져요 그냥 그걸 직관이라고 합니다 그냥 알려집니다 그래서 느낌으로 그냥 알고 있다는 걸 알아요 신기하죠 뭘 알고 있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분석을 해봐야 알아요 분석은 생각을 써서 하는 겁니다 생각을 써서 해보니까 내가 이걸 알아낸 거예요 이렇게 진리가 선포됩니다 자 이 부분은 직관과 분석은 반야입니다 어려운 불교용어로 말하면 직관은 무분별지라고 하고 분석은 분석은 분별지라고 합니다 이게 반야의 전부예요 무분별지로는 근본 원리 시공을 초월한 진리를 알아내고 분석을 통해서는 여러분 시공 안에서 발견되는 만위인력법칙과 같이 과학법칙처럼 지당한 자명한 현상계획 보편법칙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뭘 깨달아야 될까요? 육바람일의 보편법칙을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자명하고 자 직관에서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어떤 식으로 오죠? 자찜으로 와요 자명하냐 찜찜하냐 그럼 내가 내가 처한 각각의 경우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게 더 자명한 건지에 대해서 나름의 보편법칙이 서요 끝없이 양심분석하면서 사시다 보면 명상에 들어서 정신 맑아졌을 때 느낌 좋을 때 의심 없고 의혹이 없고 강명할 때 마음이 그게 자명할 때요 직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명한 느낌이 있을 때 그 느낌 가지고 분석을 하면 느낌을 확장해 가지고 생각으로까지 자명한 느낌이 드는 말을 쭉 만들어 보면 이게 보편법칙이 됩니다 이럴 때는 사람을 사랑해 줘야 돼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인내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수 없는 진리들이 나와요 이거 써놓으면 경전이에요 그대로 여러분만의 경전이 또 나옵니다 이 분석한 걸 가지고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분석한 걸 가지고 실천에 옮긴 이 영역은 계율의 영역이면 이거는 선정의 영역이고 이거는 아 이건 선정의 영역이고 이건요 지혜의 영역이죠 그래서 계정의 사막이 굴러갑니다 이 이상의 공부법이 없어요 계속 틀날 때마다 몰라 몰라를 왜 하신다고요 진리와 하나 되려고 그냥 평언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려고 지금 하나의 진리랑 하나가 되려고 참나가 된 거예요 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성령이 되시니까 되니까 성령만 알고 있는 하나님만 아는 속사정이 나한테도 알려지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뭐라고 했냐 성령을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 수 있다 인간은 혈육의 자녀는 절대 하나님의 속사정을 모릅니다 혈육의 본성만 알죠 탐진치 탐진치 너무 잘 알아요 지겹죠 탐진치 지겨운 탐진치 하면서도 갈 때 어디 또 재밌는 거 없나 하고 갑니다 그게 사는 낙이니까 저는 다른 욕심 없어요 먹는 낙이라 그것도 탐진치지 뭔가 지금 탐진치가 있어야 인간은 살아요 중생은 살아요 근데 그것만큼 육바람일이 내 안에 늘 흐르면 여러분은요 거듭나신 거예요 제가 늘 주장하잖아요 고등침팬치는 탐진치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고등침팬치 불교식으로 중생 기독교식으로 혈육의 자녀인데 보세요 고등침팬치 마음 안에 조건만 되면 탐진치는 늘 일어나는데 어느 날부터 탐진치 일어나듯이 양심 육바람일의 인위에이지의 양심이 탐진치 일어나듯이 늘 일어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된 건가요? 그 전에 고등침팬치가 아니에요 사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 우주에 실제로 지금 사람이 많이 없어요 지구에 사람이 많이 없어요 사람이 많은 것 같죠? 고등침팬치가 많은 거예요 침팬치보다 더 고등한 침팬치가 많은 거지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우주의 진리에 입각해서 이게 사람이다 해놓은 그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전 철학자들이 다 동서 막론하고 다 써있습니다 사람이 금수랑 다를 게 없다 철학자들만 영혼이 맑아져서 금수랑 다르다 마르크스 아울렐루스 명상록에 나옵니다 맹자 사람이 금수랑 다를 게 차이가 작은데 군자는 그걸 지키고 소인은 그걸 잃어버려서 소인이 된다 동서양이 똑같은 소리래요 왜? 분석해보면 우주에 사람이라는 형상이 보이고 있는 사람이라는 로고스가 보여요 사람이 뭐예요? 욕심과 양심을 가지고 양심으로 욕심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 이게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탐진치가 늘 승해 있어요 어쩌다 가끔 양심이 승리해요 기특할 때가 있죠 금방 그것도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고등침팬치가 주 삶이고 가끔 사람 됐다가 다시 내가 미쳤나 봐 하고 다시 고등침팬치로 바로 돌아가고 이렇게 살다가 고등침 사람이 더 주가 되고 가끔 개가 되는 가끔 금수가 되는 삶이 이루어진다면 이거 이제 이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서 말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고 불교에서 이제 범부를 벗어났다 보살이 됐다 성자가 됐다 하는 것들이 다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바람일이 늘 흐르게 하려면 선정바람일을 먼저 접속하시고 반야바람일과 친해지고 그 다음 실천에서는요 나머지 모든 육바람일을 총체적으로 적용하시면 되죠 실천하면 되죠 그럼 사막과 육바람일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정바람일 하실 때 여기까지 출력까지 계산한 선정바람일 하시라는 그냥 나 평온하니까 좋다 이런 거 말고 딱 깨어있으면 이 깨어있음으로 인해 내가 더 자명해지고 진리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될 거며 나아가 나는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드디어 사람이 되는 거다 진정한 이거까지 생각하고 명상에 드시는 분이 변화를 빨리 이뤄냅니다 막연하게 평생 선정만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몇 시간 선정에 드느냐 이런 걸로 승부 보시고 물어보면 지혜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선정 잘된다는 거 탐진체에 빠져가지고요 경쟁하듯이 선정이 됩니다 너 몇 시간 했어 나 몇 시간 오늘은 몇 시간 해야겠다 그럼 탐욕이죠 탐욕 분노 어리석음 그래서 선정에 들 때는 평온하고 좋은데 나오면 돌옷 고등 침팬지 여러분 이런 침팬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동물원에 다 이러고 있어요 이럴 땐 그럴싸해요 눈 뜨면 바나나에 환장하고 쫓아가고 막 짝짓기 정신없다가 이럴 때만 사람 같으면 이것도 좀 아예 안 하는 놈보다는 나은데 이상한 놈이죠 인간도 이래요 이럴 때만 저희 선생님이 말씀입니다 이러고 있어서 도이면 거북이가 제일 도인이다 저희 선생님이 거북이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 보면 도인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선정으로 뭘 말하지 말아야 여기서 지혜가 나와야 되고 지혜에서 그 삶을 변화시킬 실천력이 나와야 됩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종교 다 이거 깨달으신 분 이거 실질적으로 터득한 분들이 만든 겁니다 종교는 근데 이제 뒷사람들이 이걸 못 따라가니까 종교도 보면 변질되죠 하다가 이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형식주의에 빠져요 보통 막 열심히 막 전문가예요 프로미사러 미사를 프로 막 정말 정말 그렇게 되면 저기 무슨 상조회사분들이 제일 예절 젊은가들이죠 그쵸 근데 예절의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양심의 발현이지 그분들도 물론 양심적으로 하시겠지만 양심적으로 할 때 그게 빛나는 거지 능숙하게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예절을 잘 표한 건 아닙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막연한 실천도 아니에요 양심에서 지혜를 통해 실천될 때만 의미를 갖습니다 그 실천이 이런 거 좀 전문가 되시라고 저는 학당에서 제가 드릴 진리는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